조선의 한밤중 부엌에서는 달그라 악달그라 거는 소리가 원근의 낭자 헐째 아 자려고 들면 뭐가 그리 배가 고픈 것인지 임금이고 백성이고 헐 것 없이 야식을 챙겨 먹는디 뜨끈한 밥 반상이 바그르르르르르르 나무조루 뚝뚝 떠서 후박후박 떠먹는디 이것이 국밥이로구나 종로구 주최 공중과 사내부가의 전통음식축제 국가 무형문화재이신 한봉려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식을 보니까요 세 번째로 살펴본 음식은 뭔가 공중과 방가의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소박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너무 소박하죠 공중에서도 왕족들만 먹던 음식이 있던 게 아니고 그 아래 사람들도 먹었던 식사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거는 공중의 아이돌의 야식이라고 할까요? 공중의 아이돌이요? 네 아니 그 시대에도 아이돌이 있었나요? 물론 지금으로 보면 그렇다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공중에서의 잔치가 있으면 연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춤추는 사람들 있고 음악 연주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대에 오르려고 그러면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지금 우리가 요즘에 아이돌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진짜 노력을 엄청 하잖아요 네 그리고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요 그렇죠 이 때 당시 그럼 공중의 아이돌은 어땠나요? 네 그러니까 공중의 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왕이나 또는 왕족들 이런 양반들 앞에서 춤을 춰야 되면 더 긴장하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연습할 때 이런 먹었던 음식들이 그냥 그대로 왕족들이 먹던 상을 차려줄 수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동안에 힘내라고 어떻게 편안하게 먹으면서도 영양가 있게 먹을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령의 선발 기준도 또 좀 까다로웠다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무신년 1848년 잔치의 의계에 나오면 여령에 대한 선출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고할 일 이번 진찬때 각 여령을 인솔하여 올라오게 하라 만약 늦고 병들어 가물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데도 그 차이 숫자만 채우는 패단이 있으면 해당 수령은 무겁게 추궁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 이게 공연에 오를 여령들을 뽑기 위해서 한 4개월 전부터 연습을 하죠 이 선발 기준을 각 도에 공무원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뽑혀오는 거잖아요 공중에 무의도 있지만 또 밖에서 착출돼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령을 뽑는 기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쁜 사람들을 뽑았겠죠 근데 이제 공중에 잔치라는 거는 그냥 하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일 밤 낮을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는데 아침에 일찍 하고 밤에 하고 밤에 하고 밤에 10시가 지나야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소는 협소하고 많은 사람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매번 부르는 사람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춤을 춰야 되니까 한 번 했다가 낮 시간에 연습을 하고 밤에 또 하고 이러니까 고된 훈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춤도 막 10가지 춰야 된다 맞아요 춤도 한 종류가 아니고 노래도 달라지면서 춤도 10가지 이상이 되니까 그걸 다 소화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습도 고되는데 심지어 그 무대도 밤 늦게까지 하려면 정말 체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체력에는 역시나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 잔치상을 보면 이렇게 높이 고여 있는 것만 우리가 영어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아랫사람들은 굶었나?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궁이라는 데는 윗사람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랫사람들도 다 먹게 배려를 했어요 근데 인원은 많고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상을 차려줄 수가 없으니까 여령의 경우에 있어 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10인분씩 단체로 줘요 약간 급식 같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0명 분씩 차린다 그러니까 국이 있고요 고기도 집어넣고 채소도 넣고 이렇게 해서 국이 있고 이건 밥이에요 그러면 국하고 밥이 있고 네 아주 산더미 같아요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반찬도 있어야죠 그러면 반찬은 그래도 적어도 고기 반찬 하나는 줘야 되잖아요 오 고기 반찬 그러니까 고기를 산적으로 꾀인 거 하고 또 뭐가 빠졌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거 김치 네 김치가 있어야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드리면 주면은 이거를 밥을 떠가지고 국을 말아서 고기 한 꼬치 하고 뭐 이렇게 김치 넣어가지고 먹는 일종의 한 그릇 음식이죠 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밥이네요 국밥이죠 그러니까 장터에 가서 우리가 쉽게 해장국도 먹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도 국마리밥이 제일 쉬워요 그렇죠 맞아요 김치만 있으면 얹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 여령들한테도 이제 줘야 되니까 그냥 뭐 어떻게 굶기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든든하게 이거를 먹게 하려고 그러면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기 내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넣고 와 푸짐해요 우거지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푸짐하게 하고 또 밥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릇을 그릇이 여러 개 있네요 사실 이제 열병이니까 열병 그릇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 예를 들자면 밥주걱도 이렇게 커다란 그릇이에요 이렇게 이제 밥을 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푸고 그 다음에는 국을 갖다가 여기다 듬뿍 떠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나눠서 먹는 거죠 누구나 좋아해요 국밥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국밥이잖아요 이렇게 떠서 주면 뜨끈뜨끈하게 밤에 자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고기꼬치 하나 하나 톡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깍두기 하나 올려놓고 나서 수저로 자기 수저 찾아가지고 그렇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먹는거군요 먹는거죠 이렇게 젓가락도 필요없어요 숟가락만 있으면 그러네요 숟가락 하나면은 이 음식을 다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푸먹으면 오 맞아요 든든할 거 아니에요 안에 고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궁중잔치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많이 쓰고 이 지치레기 같은 게 많이 남잖아요 부속품들이 그럼 그거를 국을 끓이는데 아무래도 간기도 있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된장을 약간 풀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약간 된장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밥을 만들어 먹는 거죠 음 그런 분들한테 고된 일과 연습을 치였을 때 이 어떤 국밥 한 그릇이 정말 네 그렇죠 이제 임금님께서 야계반이라고 밤중에 이제 밥상을 내려준다 이런 뜻이 있어서 여령들이나 악공들한테 이렇게 내려줬던 거죠 오늘은 이렇게 조선시대에 우리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여령과 또 악공들의 야식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다음에는 이제 궁중 음식이 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는데 특히 그 닭과 병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밖에 궁중으로 나갔나 이런 얘기를 겸해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